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여담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SBS 정하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외교통일안보분야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장관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 김용현 국방장관 불참 문제로 여회가 오전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해당 장관들이 참석하는 행사 일정을 보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면서 국회 무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회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산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불참이 이미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조금 전에 국회의사국이 오늘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죠. 오후 2시에서 저녁 7시로 변경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더군요. 양당이 장관들 출석시킨 상태에서 대정부 질문하기로 합의를 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애초부터는 한 6시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말하자면 외교통일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뒤늦게 민주당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대정부 질문인데 공무원이 없이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좀 기다렸다 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를 했고 지금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화체육부 장관, 윈인천 장관이죠. 유 장관께서는 국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안 대고 해외로 가버리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좀 양당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정부 질문은 이거는 야당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당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바쁜 일정이 아니다면 참석하는 쪽으로 하는 것들이 공무원의 처신에 맞지 않을까. 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두 장관이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좀 계면적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전에 같은 경우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셨는데 사실 이게 양당 간의 합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 양해 요청 확인서를 외교부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9월 3일에 원내대표 직인까지 찍혀서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는 9월 5일 같은 공문을 민주당에 보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6일인가 9일 다시 국방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까지 찍힌 상태에서 그거를 익스큐즈가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직인은 실무자가 관례적으로 찍은 거고 장관들의 불참은 동의한 게 아니다.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7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수 논술이요. 조금 전에 소영주 부대문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유인천 문채호 장관도 아예 안 나온다는 사유서도 내지 않고 그냥 출국했다고요? 뭐 1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본에서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가 있답니다. 그게 지금 한 15번째 지금 열리는 회의라는데 한중일이 그렇게 해서 일정이 있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쉽게 빼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뭐 시각에 따라서 이게 피치모탈,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 못할 피치모탈 행사냐 아니냐 이거야. 사람마다 그 눈높이와 시각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 선출기관이라는 국회와 그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임명직 국회의원. 여기에 있어서의 감정 싸움의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선출 권력이라는 게 국회만 선출 권력이냐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3권 중에 2개의 권력이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치만 하는 듯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국회만 없으면 장관할 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의회의 다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뭐 법안만 통과시키면 뭐 족족 거부권이 행사, 제2요구권이 행사해서 돌아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온 게 사실은 이런 감정 싸움 비슷한 국회 내에서의 어떤 대치 상황을 갖다가 추리한 것 같습니다. 소영주 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는 장관들이 국제회의 불가피한 이유로 불출석을 하지만 그래도 야당 의원들한테 혼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야 관계가 원만하고 대통령실과 또 야당과의 관계, 국회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이런 거는 좀 익숙해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역대 대정부질문을 할 때 꼭 국무위원이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날석에 위신 독재다, 전선시대 복귀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늘 있어요. 언제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하시면 복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물고가 틀릴 텐데 지금 지금 여전히 점점 정치하고 멀어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각들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정치부군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